랜딩인 누나소라! 안녕하세요! 누나소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널하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파트 최신! 파트 스위치! 뭐야? 스위치가 뭐야? 스위치로 하는 거죠? 스위치?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파트 스위치! 다들 바꾸고 싶은 파트가 있었어요? 어떤 파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완전 자신감 꿈뽑이야! 뭐 하고 싶은 파트 있나요? 아니, 난 약간 어느 파트를 해도 자신이 없어! 모두 이수언니를 자세히 봐주세요! 저는 제 파트에 모든 걸 갈아 넣었거든요! 다들? 있어요? 저는 지안이! 왜요? 그래도 흐려 부분 많이 부르고 지르는 파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지르고 싶다고 하는 게 그.. 아, 유리의 웨저리 같아! 오프닝도 하고 싶어서 나 보지 않겠는데 유리의 오프닝? 저의 오프닝이 쉽지 않은데 내 맘에 엇! 오늘은 뭐할까? 뭐할까? 콜라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죠? 뭐, 뽑아! 멋있게 뽑았네! 아! 진짜! 빠라! 아 제발 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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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이걸 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 둘 얼쑤 오 샷스 오 지안 오 지안 그렇다면 이제 지안이가 하나, 둘, 셋 뿅 포칭 타자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둘, 둘, 셋 지금 50%입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되면 저를 보면 언제 여쭤네요 모든 포즈를 달아다니면 제가 저 여러분에게 저희가 또 택하자면 알았는데 둘, 셋 하나, 둘, 셋 요리 오드 포즈를 달아다니면 저를 뽑았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좀 재미있어요 바꿀까? 바꿀까요?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꿔줄게 나의 눈빛을 달아놓으면 이사 바꿔 아니 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언니가 바꿔주는 건 뭐 난 뭐 언니 같은 내가 아주 호랑이내릴 줄 알았어 저의 장난이고 제가 이제 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 응, 그럼 나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없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랜딩인 루나솔라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상큼뽑자 사랑하는 눈이 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재강둥이 리더 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거 같지?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그냥 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의 핸드폰 담당은 혜연입니다 너무 안 나왔네요 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하나 둘 둘 셋 뭐야 부를 출발 glad 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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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뭐야? 나도 날 모르겠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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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하지마 제발 순 3 제발 실패 나 몰라 놀라 에서 시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노래 괜찮다 오 너무 귀여워 날물겠네 Justin 정말 하나 countries 앗 aftermath 우리가 지름rist 나의 난 사실은 돌아올지 아아! 나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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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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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이거? 와 진짜 모르겠는데 기억이 1강이야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어떡해 나 왜 이뻐로 깨끗하나 나 진짜 모르겠다 나 소리 진짜 잘 먹잖아 지금까지 누나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보채? 입밥맘매 입밥맘매 아유 아유